KBS ETV 제빵왕 김탁구가 다시 한번 시청률이 상승하며 부동의 수목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15회 방송된 제빵왕 김탁구는 전국 기준 36.9%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이는 전날 기록한 35.9%에서 1%포인트 상승한 기록으로 제빵왕 김탁구는 연일 시청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. 한편 동시간대 방송된 SBS 나쁜 남자는 8.1%를 MBC 로드넘버원은 7.5%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제빵왕 김탁구는 드라마 전문 채널 드라맥스에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.